김정은이 무슨 리설주 문을 열어주고, 잠을 열어주면 하겠나? 맞아요. 맞아요. 리설주가 장군님 오빠야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겠지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타민유설미입니다. 네, 저는 새내기 유튜버 풍요리나TV의 리나입니다. 네, 아유 리나 동무 이거고. 애표님대로 시키는데로 인사 잘하는구만요, 그렇죠. 네, 새내기 유튜버입니다. 탈북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유튜브를 취미삼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이렇게 북한의 실생을 좀 알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응원을 해주시면 아마 이 친구가 또 작두를 타듯이 또 신인 내는 혓바닥을 또 널리지 않을까? 네, 요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TV 홍보할 수 있게 제가 그냥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룰이나TV의 콘텐츠는 뭡니까? 아, 네, 저는 아무래도 지금 하는 일이 미용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미용에 대한 이런 걸 유튜브로 제가 교육 영상도 좀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올리기에는 아직은 구독자분들도 없고 이제 새내기 유튜버니까 아직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의 먼저 각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국률, 국률. 아, 그 전에 출생 비밀을 일단은 이야기해서 저도 또 나름 북한에서 한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좀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그걸 좀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저는 또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 이런 거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남북한의 소통이 중심이 아니고 그건 출생의 비밀 정도고 중심은 해요. 네, 해외 교육 영상으로 이제 나중에는 갈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뭐 일단은 그건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야기만 하면 북한... 북한 이야기는 제가 늘 새내기 유튜버들이 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야기에 뼈가 있지 않으면 유튜브는 적응할 수가 없다. 아, 들었어요. 특히 뼈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그냥 나 북한에서 태어났어. 우리 졸라놈도에서 태어난 사람 졸라놈도 태어났어 하면 이게 콘텐츠가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게 콘텐츠가 되고 그 일상의 콘텐츠가 되는 이유는 분단이 된 한반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기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통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전 상태에서 우리가 분단된 유일한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북한이 콘텐츠가 됐고 우리는 그냥 북한 이야기가 아닌 북한의 인권, 우리의 북한 실상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동어리 아이와 같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때려도 울기만 해요. 맞아요. 저 사람 나 때려서 울었어요라고 말을 못 한 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울음을 대신해서 울어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 대신 우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오늘 좀 팍팍 여러분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조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나빠요, 엠달. 이렇게 해주세요. 네, 북녀기나팀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북녀 리나 씨가 대한민국에 와서 사실 지금도 이 유튜브를 찍는 순간이죠. 그렇죠. 이 순간순간이 모여서 일생이 됩니다. 여러 어떠한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머나 초국이네 여기 왔구나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정말 많죠? 저는 한국 온 지 7년 됐는데 몇 년 됐죠? 저는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는데도 지금도 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떤 어떠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딱 다가오는. 근데 사실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한국 분들은 그냥 일상인데 저 에미나이드로 왜 저렇게 떠드냐? 당연하다고.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제 느끼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순간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월급 받는 그런 날? 순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때 행복감. 돈 좋죠. 맞아요. 돈이 중요하죠. 한국 와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월급이라는 걸 한 번씩 다 받고 월급 안 받으면 이렇게 20씩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일을 하니까 돈을 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감사하죠. 아, 그럼요. 왜 감사하죠?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한 달 일하면 돈 얼마 받았어요? 돈 없었죠. 아니, 내가 계속 월급이 쌀이 5천 원인데 월급이 천억 원이었다 라고 하면 걔 수정한대. 그렇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사냐? 아, 그럼요. 월급이라 하면 저희 아빠가 보관은 했는데 뭐 말이 월급이 있다 하지만 절대로 아빠가 받아오는 월급이 선에 재본 적이 없죠. 일 전도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장사로 살았는데 그렇죠. 엄청난 장사를 해도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 한 달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 그럼요. 장사 잘 된 거죠?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장사 잘 되는 사람. 하루 벌어서 한 끼 떼우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한 끼. 아버지 한 끼가 뭐냐면 보안원인 사람들은 삥 뜯는 거예요. 아빠 한 끼. 그리고 어머니 장마당 나가 한 끼. 그리고 우리 리나 씨가 또 장사하면서 한 끼.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끼 한 끼 한 끼를 이렇게 떼워요. 진짜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 하는데 또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근데 한국에 와서 하루 일하면 일당 하루 10만 원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100불을 번단 말이에요. 100불이면 대단하지. 어마어마하지. 하루를 벌어서 100불을 버는데. 아마 북한에서 100불이 있다 하면 오, 진짜 사는 집이네. 아유, 그렇죠. 한 달에 100불. 100불 구경 못 해본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평생. 그렇죠. 북한에서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월급 받았을 때가 아마 제 생각에는 알바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처음에. 근데 그때도 시급으로 받았으니까 그때도 시급도 어마어마했죠. 되게 막 해요. 진짜 1시간 1시간 일할 때마다 돈이 막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와, 그거 너무 너무 좋았긴 했어요. 근데 그 돈으로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이거 남이 돈인 것 같아요. 내 돈 아닌 것 같아요. 도둑질한 돈. 어, 도둑질한 돈 같은 느낌. 그 돈을 이렇게 통장에도 못 넣겠더라고요. 너무 귀하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북한에 있을 때 뭐 언제 통장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죠. 우리 은행 안 가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진짜 주머니에다 어깨어깨 넣어가지고 이 돈 나중에 어떻게 쓸까 하면서 엄청 그랬던 거죠. 설렜죠. 밤에. 아, 저도 처음에 공연을 해서 15만 원을 딱 받았는데 북한에서 평, 진짜 평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내가 25년 살면서. 애기 때부터 공연해도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거의 한 5분을 연주했는데 15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단장이 나한테 잘못 준 거 같은 거야. 5만 원짜리로 3장이나 주니까. 그래갖고 다음에 공연을 하는데 못 나가겠더라. 아, 진짜요? 그거 혹시 잘못 줬다 할까봐. 잘못 줬다. 다시 뺏을까봐. 뺏을까봐. 그 정도로 진짜 처음에는 그, 처음에 그 월급 받는 순간이 여러분,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짜릿하다? 아니,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 로또 같은 돈?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일해서 받은 거 당연한 거잖아. 맞아요. 한국에서 일하고 일시키고 돈 안 주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잡혀가요. 그 사장이 잡혀가요. 큰일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 같은 거야. 참, 돈을 받았을 때 내 가치를 제일 먼저 느꼈어, 나는. 어땠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 적응하느라고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진짜 사투리도 많이 쓰고 모든 게 다 생소하고 처음이었는데 월급 받으니까 와,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구나. 우리 친척분들이 맨날 저희한테 전화와가지고 여기는 천국이다, 대한민국 천국이다. 계속 그랬지. 그러면서 꺼셨죠? 설마, 설마 진짜 천국이 왔는데 제가 월급 처음으로 받았을 때 아, 내가 진짜 천국이 오긴 왔구나. 네, 달복민의 3대 세습, 주최사상으로 세뇌가 된 사람들도 그저 자본이 과학이구나라는 자본금이 과학이. 돈 받는 순간에 천국이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나의 가치가 이제 천국에 올라와서 가치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비싸지었잖아, 내 몸값이. 어디 가서 공짜로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어, 이랬는데 내가 감히 내 몸값을 어떻게 해? 이런 게 있는데 또 내가 이제 이런 순간에 아, 나 정말 여기 자랐네, 여기 천국 맞네 라고 느낀 순간 또 있습니까? 많죠. 진짜 따지려고 하면 밤새 말해도 아마 힘들 건데 또 두 번째 내가 느낀 게 일단 북한에서는 여자들은 아무래도 남자 미티잖아요. 아, 완전 미티나 뭐나 기본으로 미티지. 저희 엄마 아빠는 완전 옛날 그런 남전여비 사상으로 살아가지고 전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저도 아무래도 여기 분들도 많이 만났을 거잖아요. 만났는데 저보고 막 차 타는 것도 문 열어줘. 어디 들어가도 이거 해줘. 이거야말로 공주야. 어, 이거야말로. 이거는 진짜 북한에서 말하면 김종일 와이프도 이렇게 못 할거에요? 그렇게 돼서 못 봤지. 저는 김종일이 무슨 뭐가 잘못해서 리설주 문을 열어주고 잠 문 열어주고 하겠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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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설주가 장군님 오빠야 이러면서 문 열어주겠지. 어,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어, 맞아요. 난 당연히 내가 느끼면 맨날 엄마가 아빠한테 맛있는 거 주고 밥도 제일 맛있는 거 주고 이런 것만 봐왔는데 심지어 굶으면서도 남편만 대접하죠. 아, 그럼요. 우리는 대야 이런 데다가 밥 먹는데 아빠는 진짜 이런 제일 예쁜 그릇에다 심각을 이렇게 하면 와, 엄마는 왜 아빠는 저렇게 해주지? 근데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사이도 좋은 것도 아니었네 그러더라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네. 사이가 그렇게 흐름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 또 왔는데 전 당연히 아, 이렇게 사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좋은 건 남자에게. 어, 맞아요. 근데 여기 왔는데 달라요, 진짜. 나는 무슨 뭐 김종일 와이프? 부럽지 않지? 어, 리설주, 난 부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야. 고기 같은 거 혹시 타면 어때요? 뭔가? 잘라주고 잘라서 나쁜 거 자기가 먹고 좋은 거 먼저 여자한테 주고 어, 맞아요. 진짜 남자분들은 제일 맛있는 거는 저한테 다 먼저 주고 진짜 제일 맛없는 뼈만 막 먹고 어, 그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자기 이상형을 만났을 때 남자 머리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생성되면서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그때 그 누가 그러더라고. 요 때 남자들이 하는 행동, 연애할 때 하는 행동을 인문학적으로다가 개수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수작? 하하하하하하 아, 그때 개수작이었나? 그건 아니고.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에선 그런 개수작도 안 핀다는 거다. 아, 그럼요. 그럼요. 진짜. 아, 정말. 정말. 아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 할걸요, 여자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휴, 야. 여자를 자리 먼저 이렇게 안고 그리고 여자 옷 달라고 벗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거 냄새난다고 넣어주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북한에서는 아빠가 일 끝나면 엄마가 탁 옆에 와가지고 옷을 탁 벗어서 걸어주고 아빠가 안주면 밥상 차리고 막 숟가락뚜가락 앞에 이렇게만 봤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어, 지금 여행은 아무것도. 담배 타고 나면 제똘이 찌가닥 갖다 줘야 되자, 집에서. 와, 진짜 이 제똘이 문화는요. 북한에서 살다 온 처자들이 제똘이를 집에서 금연이라는 걸 북한이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처음에 제똘이에다가 물을 살짝 넣고 거기다 하얀 티슈를 놨대. 그리고 남자친구가 담배 피우십시오. 딱 이렇게 했는데 남자들은 집에서. 집에서 어디에 담배 피우는 거야. 말도 안 되죠. 우리는 관접 흡연이 뭔지 모르고 그냥. 북한 집은 또래요. 아버지, 할아버지 두 남자 둘이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면요. 북한이 누가 청정하다 그랬어. 와, 집 안에 들어가면 담배 연기가 꽉 차있고요. 문 밖으로 나오면 불을 떼다 보니까 연기 꾹꾹하게 올라와서 뽀해요. 앞에 사람도 잘 안 보여요. 다섯, 여섯, 일 때는. 언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담배, 입담배라고 담배를 직접 치워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 피우면 손톱도 다 노래요. 그러니까 쌩 노랗고 이빨까지 노랗고. 심지어 화장실, 담배 변소라고 하죠? 맞아요. 변소에서 담배 피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건 변소 들어갈 때 아버지에서 담배 꽈나 물지 않는 건 남자가 아닌 거예요. 남자의 상징이지, 그건. 근데 한국은 다 금연이고. 금연이고. 그리고 여성들 앞에서 남자들이 담배 피우는 거를. 예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전 진짜 여기 와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막 남녀 평등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남자분들이 여자들을 막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마다 아 내 천국에 오긴 왔구나. 아 그럼요. 진짜 그건 표현 어떻게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살아나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따 보시고 아 내가 왜 이러지? 우리 엄마는 이러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 그래요. 대한민국 와서 너무 천국에 오니까 애가 사람 흐려놨다고 물 흐려놨다고. 그 가부장적인 아버님 어머님 다 오셨죠? 저희 아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아직도 가부장적입니까? 아니요. 안 되죠. 지금 그렇게 하면 북한으로 쫓겨나지. 그렇죠. 그렇죠. 바람 잘 부는 날에 그냥 동동동동 묶어가지고 그냥 거품 손에다가 이래 보내면 북한으로 가죠.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환경이. 그래서 저의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잖아요. 아빠 그거 잘 바뀌었어요 지금? 아직도 바꾸는 죽이긴 한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옛날보다는 많이 나왔죠. 아 그랬구나. 아우 그냥 통일이 빨리 돼서. 맞아요. 남한 남자 물이 그냥 북한으로 쫙 들어갈 때 북한 여성들도 아마 천국에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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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오늘 또 우리 리나 씨랑 함께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일하면 돈 주고 여성으로서로 대우받고. 그렇죠. 그렇죠. 무슨 씨 무슨 야 여기서 싹 말하잖아 여자한테 큰일 나요 그 남자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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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를 함부로 쳐다봐도 이게 성추행이다 막 이러는 나라에 와서 전 여자인데도 아직 그게 적응이 안 돼요. 왜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잡혀가지 이 정도로 하는데 정말 뭐라고 여자를 거의 과잉 보호를 한다라고 느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너무 막 이렇게 막. 과잉. 어 제가 저는 남녀가 평등한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평등함을 넘어서서. 맞아요. 여자를 과잉 보호를 해준다라는 데서 살다 이렇게 지금 살다보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공주병이 늘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그럼에도 저 지역엔 가기 싫습니다. 공주병도 좋죠. 아 당연하죠. 북한이 어떻게 가요. 난 북한 가면 그냥 자살이 죽는 게 나을 거야. 가는 길에 죽어야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지 고향 가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 고향을 가는데 노래에도 있다. 맞아요. 꿈에도 가고 싶은 내 고향. 근데 우린 꿈에서 고향 가면 맨날 탈출한다고. 아 당연하죠. 이래요. 식은 다물을 위해서 꿈꾸고. 그게 왜냐 우리가 살아서 경험한 생 지옥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 천국을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절대 갈 수 없다. 아 그럼요. 네 오늘도 우리 또 생큼반란한 리나 씨와 또 토크를 좀 나눠봤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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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